어? 시간 딱 맞춰 왔네? 죄송해요.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했는데. 아유, 별소리 다 한다. 늦은 것도 아니고.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거든. 자, 들어가자고. 네. 아, 능력만큼 매너도 훌륭한 분이셔. 내 밖에 알아듬으면 도로도로 좋을 거야. 네, 감사해요. 어, 정 박사님. 먼저 나와 계셨네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, 회장님. 어머, 정 박사님은 안 본서 어쩜 더 이렇게 멋있어 주셨어요? 나 이거 거꾸로 드시나 봐. 아, 납박 인사드려. 이번에 영광대학에 병원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석규 병원장님의 막내 아드님이셔. 남정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세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회장님 그대로세요? 아이, 별말을. 오늘 우리 정 박사한테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은데. 아실까요? 아, 그래요.